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? 이거? 내 돈 주고 샀지 어디서 나겠니? 아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? 어디서 많이 봤겠지 요새 인기 많은 건데 이게 인기가 많아요? 아 이상하다 그니까 이게 이거 졸업할 때 냈던 거란 말이지? 그렇다니까요 거의 똑같죠 그러게 이렇게 아까운 디자인을 해놨으면 바로바로 등록을 해놨어야지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 왕페이지도 실려있고 졸업장국 해탈 효과도 실려있고 이렇게 증거가 딱 있잖아요 디자인은 공개한 지 3년 지났으면 디자인 등록 못 하거든 나는 왜 이렇게 된 일 없어